오늘은 그 첫번째 시간으로 소액 투자란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해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드림 부동산 투자 연구소의 남태훈 본부장입니다. 오늘부터 1달간 소액 투자 성공 전략이라는 주제로 소액 투자에 대해서 지역 선정에서부터 투자 방법까지 소개해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번째 시간으로 소액 투자란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액 투자란 전세를 이용해서 1억원 이하의 투자 금액으로 투자하는 방식을 보통 소액 투자라고 부릅니다. 갭 투자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매매 가격에서 전세 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갖고 투자하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투자를 한다면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위험성을 줄이고 향후 부동산의 가치가 상승했을 때 높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는 장점을 가진 투자 방식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부동산이 소액 투자하기 좋은 부동산인가 살펴보자면 서울 지역의 경우 최근 몇 년 사이에 부동산 가격의 상승세 때문에 아파트 매매 가격이 꾸준하게 오르다 보니까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의 차이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에 투자를 하려고 하면 최소 1억 중후반대부터 신축후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5억원 이상의 금액이 필요로 해서 소액 투자로 접근하기에는 적당하지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의 차이가 적은 다세대 주택이라든지 오피스텔과 같은 대체 주택으로 투자를 한다고 한다면 1억원 이하의 금액으로도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소액 투자에 적합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성공적인 소액 투자를 위해서 꼭 체크해야 할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첫 번째로 지역 선택입니다.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나 부동산에서 사람이 몰리는 곳에 돈이 몰린다라고 합니다. 이 말을 다시 말해보면 수요가 있는 곳에 가격 상승이 있다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어디에 수요가 많을 것인가 생각해보면 직장이 많은 곳, 일자리 주변 지역은 특히나 수요가 많습니다. 경제활동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거는 직장 가까이에 위치한 곳 또는 직장까지 이동하기가 편한 곳을 주거지로 선택을 합니다. 은퇴하기 전까지는 어쨌든 직장 생활을 해야 하고 또 직장과의 거리가 멀거나 이동하기가 불편하다고 하면 직장 생활을 오랫동안 지속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주거를 선택할 때 최우선적으로 고려를 하는 것인데 서울의 주요 업무 지역 주변이라든지 업무 지역까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역세권이 그래서 수요도 많고 부동산의 가치도 높은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가격입니다. 앞서 소액 투자하기 좋은 부동산은 다세대주택, 오피스텍과 같은 대체주택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동산들은 말 그대로 아파트를 대체하는 부동산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파트와 대체주택 간의 가격 차이가 크지 않다면 아파트를 선택하는 것이지 대체주택을 선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액으로 대체주택에 투자할 때에는 주변 아파트와의 가격 차이를 꼼꼼히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개발 호재입니다. 기본적으로 부동산도 상품이기 때문에 수요 공급 원칙에 의해서 수요가 공급보다 많다면 가치가 상승할 것입니다. 여기에 개발 호재와 같은 사람들의 수요를 불러올 수 있는 호재가 있다면 추가적으로 수요가 유입되면서 더욱더 가치가 상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소액 투자를 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내가 투자하고자 하는 지역에 추가적인 수요가 유입될 수 있는 어떤 개발 호재가 있는지 확인을 해본다면 성공적인 부동산 투자가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소액 투자 성공 전략 첫 번째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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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